맛있게 먹을까? 맛있게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집에 사갖고 올까? 뜨거? 응! 맛있어 난 그것들은 안좋아요 장교기름 페이점 삼각김밥 중에 제일 잘 팔리는 게 참치고 이거야? 참치와요 제 맛있어 이거 맛있지 않아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지 않아 뜨거워 개 뜨거워 모링빵이랑 소금빵 위에 소금빵 뿌려진 게 별미야 진짜 어우 소금이 진짜 맛있어 소금 진짜 맛있어 너무 빨리 음 맛있다 크림치즈와 햄이랑 있어요 음 이게 훨씬 맛있다 음 없는 매운 꼬마 아 진짜 뭐 너무 맛있어 난 저녁 아이씨 크리스도 슬리퍼 음! 아니야! 이것도 맛있는 것 같아 정말 담백한 걸 좋아해서 음! 맛있어! 음! 아이씨 크리스도 넌 일단 하자 양이 진짜 미쳤는데? 사실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입이 심심해서 오늘 뭔가 국수가 먹고 싶었어요 아 팀플 힘들어 정돈할까 아 이거 쪽이 진짜 좋아 음 이거 쪽이 진짜 좋아 음 이거 쪽이 진짜 좋아 고맙고 음 이거 먹어보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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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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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